자 오늘은 미스터비스트 한국성우들이 아주 특별한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! 자 오늘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실제 미스터비스트 영상에서는 며칠 혹은 몇십일이 걸려가지고 원안의 챌린지를 완성했는데요.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시간만에 끝까지 살아남는 한 분께 여기 제가 들고 있는 현금 50만원을 상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!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출연자들을 원안에서 내보내기 위한 미션과 챌린지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! 기대해주세요! 미스터 미스터비스트! 안녕!